예. 얼굴 몇주전에 얼굴에 관해서 올렸죠. 한국말 얼굴 입니다. 얼굴 옛날 사람 발음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죠. 한국으로 내려오면서 L발음이 리얼 발음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한국사람들 얼굴이라 했어요. 그래서 믹매 캐나다죠. 믹매 캐나다. 윽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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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크 얼굴이죠. 윽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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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유명한 걸어서 왔거늘 이거 이제 다 아시겠죠. 이제 하도 많이 봐 가지고 걸어서 왔거늘 부족 이름이 걸어서 왔거늘 부족입니다. 콜로소 와컨을 이 부족도 UK 이 발음이 지금 AP 요것만 바뀐거에요. 아프시크 업시크 업시크 옥시크 옥시스크 옥시스크 워크 새벽 워크 몇 십 킬로 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캐나다 그 동구 그 지역에 그런게 거의 같은 발음인데 조금 좀 적는 과정에서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같이 뭐 윽시크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윽시크 윽시크 윽크시크 근데 여기서 아프시크 아프시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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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 아프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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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 우크 자 체로키 유명한 체로키 아입니까 아메리카 체로키 여기도 우크 아입니까 우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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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등 자 우카등이 V 발음이 NG 응 발음입니다 응 우카등 우카등 우카등이 우리를 말로 하면은 얼굴 용입니다 얼굴 영 우카등 등이 등이 그냥 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자를 하랴 한국식 한자를 공부를 했던 양반들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체로키 사람들이 한국식 고구려 유민이었지만 한국식 이 한자를 갖다 알았어요 그래서 얼굴 용 이라니 한자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크용 우크등 이라 하지만 이거는 용이에요 우크용 얼굴 용 얼굴 용 얼굴 용 이거를 어릴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이 큰 몇 천키로 떨어져 진 그 미국 땅이 아메리카의 가도 이거를 입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우크입니다 우크 우크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번 외로 우리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Japanese 그냥 이거는 우크를 거꾸로 한 겁니다 얘들 이쪽 사람들 백제 이쪽 그 700년대 600년대 그때 전쟁에서 지고 백강 전투입니까 금강에서 지고 이제 일본으로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이제 말을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쓰던 말들을 앞말과 뒷말을 다 바꿔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앞에 뭐 오 이 이런걸 써서 뭐 오 블러블러 이 블러블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크 울클 얼굴을 크우 크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모음을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크우 이랬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애기가 뭐 그냥 건대화 과정에서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거우 거우 하다가 이 지금은 가오가 됐죠 가오 아따 가오 안색으로 아그라노 할 때 그 가오 가오 이거 그냥 우리말입니다 가오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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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울 어굴 이거를 거꾸로 거꾸로 발음한 건데 오늘은 지금 이걸로 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요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이거를 해 봤는데 자 에피데믹 에피데믹 인데 유행성 전염성 뭐 유행하고 있는 널리 퍼져 있는 유행병 엊그새는 얼굴색이 구웠군 구웠군 구운 거 같다 구웠다 구운 거 같은 구운 아이고 저 얼굴색 구웠다 저거 어 자 그럼 이거만 그렇냐 이거만 그런게 아니죠 또 이렇게 넘겨서 여기서 197 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이래 보니까 이건 더 더 합니다 이거 흑사병 여긴 더 더 합니다 플래그 A 발음이네요 플래그 흑사병 패스트 이건 더 합니다 이거 억새는 구웠군 똑같습니다 구운 거 같은 억새는 억새기 억새는 구웠군 똑같네요 똑같은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구웠군 구운 거 같은 그래서 전염병 돌고 뭐 패스트가 오고 하면 이쪽 그 우리 이쪽 그 고구려 영토 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어 그래 했다는 게 있으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운 거 같다 라는 거 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흑사병 치사율 100% 바로 옛말 24시간 내에 항생제로 치료가 이제 가능하다고 뭐 동화사이언스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생제 100만번 해뒀다고 하는데 이제 차마 그림을 올릴 수가 없어서 너무 자극적이라서 얼굴이 시큼하게 탄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